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일단 타이틀곡도 나이스 바디에 이어서 이제 또 활동 막바지 마지막 주에 또 척했어 라는 수록곡을 또 썸보이게 됐는데요. 나이스 바디의 분위기와 또 상반된 조금 더 사정적인 멜로디의 곡인데 지연이가 이 노래를 더 좋아해요. 그래서 오늘 지연이 MC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선물로 혹시 MC하는 거 혹시 모니터링 해보셨어요? 네. 어때요? 귀여운 척 잘하던데요. 혜리 씨 계속 활동하면 안 돼요? 뭐라고 하면섭니까 뭐라고 하면섭니까 예전에는 진짜 귀여운데 이제 좀 나이 드니까 엑서 밝게 하려는 게 보여서 열심히 하는구나. 잘해요. 잘하고 있고 네. 혜리 씨랑도 너무 네. 손발이 차쳐 공악도 잘 맞는 거 같고 네. 더쇼 시청자 여러분 네. 오늘 이렇게 마지막 노래를 또 하게 되는데요. 너무너무 아쉬운데요. 저 아쉽지만 지금 사실 또 피아라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요. 바로 지금 자켓 사진도 또 찍고 이제 고디언 또 바로 나오는데 네. 좀 아쉬운 마음 잠시 네. 뒤로 하고 또 바로 나오는 피아라 많이 응원해주세요. 좋고요. 그때까지 또 기다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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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